아 너무 추워 오늘 야 이거 하나 당장 지워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와 태양이 왜요? 여길 보는 게 나아? 내 맘이야 아니 왜 유튜브는 초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투자기의 고등어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좀 얻어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 만날 거예요 일종의 토크쇼입니다 구독 구독 꾹 꾹 좋아요 아 나 지금 달아 왜 한참 떠들었는데 지금 달아요 그럼 추워서 여기 군치에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휑합니다 예 휑해 아무도 없습니다 난 런닝맨 팬이야 내 런닝맨에서 쟤를 제일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이광수 아 저 아니고요 난 또 단순한데 잠실이 오늘 어떤 분을 만날지 젊은 CEO 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분을 잠실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또 해 너무 쑥스러워 여러분 구독 정말 쑥스럽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 쑥스러워 아 이거 진짜 쑥스러워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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